하초초초 출 Ciao 추워 far 최대ал 엄청 길게 늘어나네 엄마 나 누구집었eta 엄마 언니 누구 이브 버려야되 어허허허허허허허 www pouW 아니 저 가만 있다가 잠시만 좀 못해 주시면 추워 최대한 엄청 길게 늘어나네 응 어 엄마 나 누구 집었다 엄마 언니 나도 누구 응 응 응 응 아이 입을 벌려야 해 아니 저 가만히 있다가 야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하하하하 아니 아니 여기 회사에 지원을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 거죠? 어디 여기 회사가 어디 라고 생각하고 오셨죠? 나는 언니 여기는 언니 성이야 성이라고요? 그럼 무슨 일 하실려고 오신거에요? 공주요 아 공주 하실려고 오신거에요? 공주가 되실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제일 잘 하시는게 뭐에요? 예쁜거에요 뻔뻔한게 제일 잘 하시는거 같은데요? 뻔뻔함을? 뻔뻔함은 뭔데요?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네 집에 거울 없으세요? 집에 거울 있어요 거울 있는데도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신있는 표정을 한번 해보실까요? 그게뭐야? 다시 다시 알았어 편집할게요 자신있는 표정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게뭐에요? 엄마 때문에 웃어보다는 사실 포즈 우와 무슨 모델같으신대요? 어머 멈춰있어 멈췄어 결과 말씀드릴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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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나오세요 다음 기회에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여덟살이요 네 네 네살 네살 네살이요 이름이 뭐예요? 장태일이요 장태일이요? 네 존댓말 해주세요 저는 공주요 공주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내가 공주에요? 제가 먼저 하고요 공주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네 어 그러면 테스트가 있어요 공주의 걸음걸이를 우아한 걸음걸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걸음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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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포즈 따라하는 반칙 따라하는 반칙 따라하는 반칙 따라하는 반칙이에요 혼자만의 독자적인 걸 하세요 아니 오늘 통화하고 있어 나중에 따라하면 안 돼 따라하면 안 돼 따라하면 안 돼 볼게요 한번 볼게요 멈춰보세요 사진 찰칵찰칵 찰칵찰칵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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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할 때 입은 가만히 두셔야 돼요 빵야 빵야 윙크하면서 빵야 빵야 이렇게 언제 들어 탈락 드릴게요 가세요 쉬어 쉬어 다음 기회 또 드릴게요 가세요 쉬어 윙크 한번 해보실게요 윙크하는 거 볼게요 윙크 한번 해보세요 빵야 빵야 너무 느끼하네요 너무 느끼하지 말고 깜찍하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상큼하게? 응 빵야 빵야 윙크한 거 맞아요? 응 오늘 저녁 더 크게 뜨셔야죠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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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못해 애다 원래 못해 탈락 빵야 빵야 나 원래 경비원이거든요 응 내 critical 맛을 응원해 너는 인상 좀게 해 우리 수준 우리 수준이 우리 수준